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부터 이제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오빠야 숙제 끝! 내 숙제 끝! 아 정말 아 오. 예쁘다 우리 식당 바삭한거 강한 풍선을 누르고 바삭한거 하지만 마음대로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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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보면... 좀 길러싸지 그 다음에 뚱뚱뚱하는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 못 배웠다 미안해 이거 토하겠지? 계속하면? 이거다 이 가방 봐を 근데 귀엽긴 하다 작대 어 작아 보인다 맘에는 드나 근데 가방이 없을 수도 있다 색깔 검은색이 제일 인기 많대 근데 너도 사면 검은색 살 거 아닌가 검은색이 제일 낫잖아 빨간색도 있고 많더라 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그럼 생일 선물 사라고 지금 기장까지 가는 거 그래 다음 주엔 니 생일이라고 나 딱 일주일 남았어 그래 지금 빨리 의문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시간 없다 시간 없어 다음 주엔 못 간다 꼬꼬 생일 선물 사러 가봅시다 저기 가면 지갑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 전부 저거 사러 온대 아 진짜? 그러니까 지갑 이런 거는 많이 있을 기다 많이 있을 기다 내 생각에는 지갑 보다야 가만히 사는 게 안 낫겠네 사람 진짜 많다 비빔밥 비빔밥 먹을래? ęd安全 한 입만 먹으려면 한 입만 먹으려? 네 한 입만 먹으려? 네 짜랑입니다 원래 비빔밥은 숟가락을 비벼야 돼 아니 숟가락으로 해 왜? 나 비빔밥도 안 볼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지 에이 나 숟가락으로 비벼야 돼 옵상 양이 꽤 떡볶이 떡은 떡볶이가 떡볶이 아, 밥이 있다. 물은 먹도 안하고. 아, 먹을까? 물 잘 먹거든. 맞아.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거, 이거 하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이거 먹고 싶어. 아, 맛있다. 우와. 뜨거워. 눈 돌아가겠는데? 어, 맛있어. 째끗. 아, 맛있어. 오빠야 숙제 끝? 내 숙제 끝? 아, 쉽지. 하이스크림 한 개 먹을래? 아니. 저거 말고 빵또가 먹고 싶은데, 빵또. 어, 빵또야? 개멋있겠다. 혹시 디스플머 또? 그쵸, 진영이 어디? 맛없다. 아, 배? 꿀, 닭새 나도 나도 나하고 싶어 양털, 양털 어디서 봐야 되나? 나하고 싶지만 주황색이 환장 주황색 병에 걸렸어요 양털, 주황색 병에 걸렸어요 이거는? 저거도 해봐 인정하기 싫은데 주황색이 잘 어울리노? 주황색 예쁘다 어떡해 뭐가 더 나은데? 모르겠다 한쪽 손으로 가 색 다른데? 두 개 다 사라 말 안 된다 뭐하나? 나 주황색 나도 주황색해 주황색 끼야지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주황색이 미친 애 같잖아 당근 같다 청바지 입어도 이끄렸다 그거 해라 이거 해야겠다 한 번 없는 것보다 한 번 더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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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켜고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황꼬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는 완벽해. 오늘 처음 먹어볼래? 응. 여기 중앙이 없나? 중앙이 없나? 변속 있어. 변속 있어. 원어민 있어? 원어민 있어? 얼굴 확대범 아니지? 나니까. 나고. 뭐야. 고통. 진짜. 근데 고통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야? 손가락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아킹도 콧물 자! 딱딱해 아! 딱딱해! 지금 어디 갑니까? 지금 영화 볼 거야, 파우랑 거 아...렐리 고 근데 그거 아니거든? 부르라면 못 부르는데 나 한번 부르지 우리 백두산 볼 건데? 백두 마운틴 응 이거 오늘 생일이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 TV 콤보 무료로 먹을 수 있어 야, 이 나온 사람이 장난 아니네 아, 우리 이거 볼 거야 오, 바코드 맞지? 미니 핸드폰 세상 너무 좋다 맞지? 미간 신실의 미간 봐봐, 봐봐, 봐봐 가져와 나왔네 이거 봐봐 시집의 콤보 생일 콤보 시집의 콤보 봐봐, 그러면 달 밥이랑 콜라 두 잔? 응 콜라 두 잔? 응 맛거라 콜라가 제일 맛있거든 영화 볼 땐 팝콘과 콜라 아니겠나 고맙다 아이스티 먹던지 겁나 안올리거든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어 오, 안녕히 계십니다 코아 양가 얼마나 됐어? 한 20년 됐어 뭐가? 코아 양가? 넘었지 30년? 30년? 하긴 이거 우리 엄마 아가씨대도 있댔어 응 우리 엄마가 생각해보면 30년은 충분히 넘었겠다 들어가 볼까요? 나 할 거 같다 어? 그러게 어, 맞아 맞아 이거야 우와, 이거 봐 멍고 케이크 작은 거 있으면 이거 먹고 싶다 똑같은 거 아니다 초코 입고, 초코 입고 맛있겠다 오빠는 한 개 사줄까? 응 집에 가져갈래? 네? 거기 생크림이 있는지? 아, 잠깐만 이거 할래 초코 시럽 또 한 개 사줄까? 나한테 다가가 하하하 으흐흐흐흐 꼬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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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이게 맞지? 아, 이건 안 비싸 나는 핑크색 세일기때문에 술 먹었나? 한지여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도 불러줬어요, 빨리. 생일 축하해 그러니까 불을 켜고 해야지 저기 노래 신청해 노래 예약해가지고 아우 좋다 오빠 좀 추는 거 추면 이렇게 저기 노래 예약하면 생일 축하 노래 있다 아이가 생일 축하 노래가 있나 이쪽에서 보면 72살 짜잔 아 뭐 이렇게 근데 생일 내가 처음 불러 역시 내가 동사 찍어줘봐 영상이야? 너는 노래 불렀는데? 응 세상에 우와 감사합니다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황지영 생일 축하합니다 으으으으으 어 오state 감사합니다.